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 신신당부, 그쵸? 신신당부, 그 뜻이 뭘까요? 원래는 신신당부라는 말이 거듭거듭하여서 꼭 좀 들어줘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중국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구론이 썼다는 그 시, 이소라는 시에 명문으로 일컬어져요 그 시에 여수는 나를 돌봐 붙잡으며 거듭거듭 나를 나무라시네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네이버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여수라는 사람은 굴원이라는 사람의 누이인데요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 가운데 충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청렴결백하게 살고자 애썼던 굴원에게 너무 그렇게 강직하게 살고자 하지 말고 조금은 좀 부드럽게 살아서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거듭거듭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여러분은 어떤가요? 올 한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좀 그렇게까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마라고 할 정도의 열심이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신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과는 구별되어서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진정으로 생명을 나누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제목은 그런데 이 거듭거듭하다라는 이 신신 대신에 새로운 신과 또 신신자를 써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담아냈습니다 당부하다라는 말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를 얼만큼 새로운 존재로 또 이끌어 주실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인데 갑자기 게시록 마지막 장 전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게시록 첫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늘을 열면서 우리가 창세기도 함께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그저 창조의 역사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죠 약 1장에서 2장 정도의 짧은 장에만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인간 역사들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의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은 그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냥 던져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고 거하시며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 그리고 가장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이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르다라는 말 오늘의 본문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르시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르다라는 게 그 말 그 자체로 말씀하시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는요 이르다라는 게 어느 곳에 당도하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 이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도착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르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맞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우리 경산중앙교의 청년부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리고 엣트 하 샤마임 베에트 하 에렛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초반부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3절에서 보시면 거기서도 또 이르시대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또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조와 새창조 새하늘과 새 땅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다른 6절, 7절, 8절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구절은 숨이 쌍관식 그러니까 앞과 뒤가 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요한 문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1절에 나왔던 이 말씀이 결국 5절에서 그 내용이 좀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죠? 바로 새롭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새로움은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라고 했을 때 이 새로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아요 다르니까 제가 여쭤봤겠죠 이 새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적으로 새로움 뉴라는 어떤 느낌의 이런 새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도 네오스라는 말 즉 네오스라고 썼을 때는 이 글자가 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뉴라는 말이 새라는 어떤 새롭다라는 이야기를 가져가는데요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이 새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그저 미래라는 시간적인 무지가 주는 그런 새로움일 뿐이잖아요 사실 질적으로 새로운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새로움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께서 좌우의 분들이 뭐 별반 달라 보이진 않지만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이 한해는 그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 살 더 먹고 새로운 또 학년이 되고 혹은 또 직장에서의 다른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일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어지는 새로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아예 질적으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새로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기대 설렘이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혹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새로움이 있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일까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좀 다시 보고자 하는데요 1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까 전과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빨간색 부분이 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아까 전 새하늘과 새 땅에 좀 붉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다라는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는 유한계시록에서 주로 악한 것 사탄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성경 속에서도 귀신 들린 어떤 돼지 떼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이 결국에는 가장 깊은 곳 스올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고대 군동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 바다 심해에는 굉장히 악한 것들 모든 사탄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 그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어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까 전에 1절에서 5절까지가 앞뒤가 조금씩 맞아 있는 그런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랑 맞아 있을까요 앞에 5절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4절이겠죠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거기에는 어떻다고 해요? 사망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고 요한사도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 한 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됐던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막연하고 막막했던 시간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모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의 눈에서 친히 손수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였으니까 잘 살아봐 이렇게 멀뚱멀뚱 멀찍해서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친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메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감격이 우리 안에서 벅차오릅니까? 저만 그런 것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의 전권을 열심히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에 당도하는 그 시점이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당시 이 성도들에게 활란과 고난과 핏박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믿음 잃지 마세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고 당부하고 신신당부했던 그런 요한사도의 말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어려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있는 21장은요 요한사도가 정말로 그 모든 진액을 쏟아내면서 그 숨차오름이 숨가쁨이 여기까지 다다라서 뱉어내는 토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때 제가 그런 걸 좀 느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 준비 없이 그때 저희 저는 이제 원래 본가가 부산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는데 이 앞산을 처음 그냥 가게 됐어요 앞산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고 또 앞산을 갔는데 아내를 따라서 아내도 아무렇지 않게 가길래 아 그냥 뭐 아무나 갈 수 있구나 하고 앞산이니까 하고 올라갔다가 진짜 된통 실겁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앞산은 많이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헉헉거리면서 중도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럼에도 아이들이 그냥 아장아장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아 고작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한 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오기 하나로 끝까지 완주했을 때 딱 트여있던 그 야경은 네 참 아름다웠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시퀀스가 있는 것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이런 대웅전 그렇죠 오늘 주일에 뭔가 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건축사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우리 유현준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퀀스가 있어서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또 108계단 이렇게 올라올라서 딱 다다랐을 때 웅장한 어떤 탁 이걸 만났을 때 그게 어떤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광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서 오는 이 숨가쁨과 그 시퀀스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경외감이 드는 부분들이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움을 생각하실 때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새로움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거니까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신 선물을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해야죠 좀 비싼 거는 그쵸? 코드도 꽂아야 돼요 그리고 스위치도 켜야죠 그래야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실 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이 답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기대함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말씀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겐 어떻게 주어졌냐라고 했을 때 3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저 창조하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어떠한 눈물도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혼까지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새로운 존재로 살길 당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친히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이루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나름 좀 기억하시기 쉬우라고 나름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처음 창조가 있듯이 그 끝도 정확히 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먼저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이미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들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지금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낳아야 돼요? 어떻게 이거 헤쳐나가야 돼요? 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렇게 붙들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과 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즉 다 이루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 이야기할 때 단지 처음의 이 한 지점과 끝의 한 지점 이 두 지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표현에서는 처음과 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을 다 통싱한다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의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 익명의 청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요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저 육신에 처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한 번 태어나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보셨던 21장 8절에서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 이후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둘째 사망 가운데서 영벌에 처해질 것인가 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태어났지만 이 가운데서 한 번 죽고 그저 끝나는 인생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고 죽어버린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끝에는 다시 한 번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태어남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남 다시 한 번 성령의 태에서 태어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지 육신의 죽음뿐이고 그 이외의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증되어 있다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알파가 있다면 오메가가 있다 즉 처음이 있다면 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 감정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태도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고 우리 한 해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아뢰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태도와 하루와 입술과 이 한 해가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이것을 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는 이를 레카피툴라치오 혹은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땐 아나케팔라오... 죄송해요 아나케팔라요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신학적 용어로 총괄갱신회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뭔 소린가? 이쯤 되면 조금 졸리시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상한 말을 던지면 약간 여러분의 세포가 깨어날까 싶어서 신학적 용어를 하나 들고 와봤고요 이걸 좀 풀어보자면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인간을 창조하였고 세상을 창조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도공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찢어버리는 화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문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재창조의 역사로 새창조의 역사로 이렇게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죄송해요 재창조는 다 찍고 없앤 다음에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를 없앤 다음에 창조하신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즉 새창조로 우리를 모두가 회복시키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갱신이라는 것 그리스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했을 때 바로 공들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시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임시방편으로 어? 죄를 지었네? 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아 예수님 보내면 다 치트키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모든 가능성들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자 하나님 안에서 늘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까지 함께 하시고자 모든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두고 그것에 대한 방책을 다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공들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을 흔하게 여호와 이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특별히 인간과 관련되었을 때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땐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로 온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지막에 또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아담과 하하가 그냥 먼저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빛도 없어요 뛰어다니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식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다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때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공들여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얼만큼요? 바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얘기를 너무 설교 때 많이 해가지고 네 뭐 핀잔을 받진 않았지만 약간 눈치를 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볼 이야기가 있어서 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신부가 단장한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준비를 빨리 하는 편이에요 정말 빠르거든요 저희 처제도 있는데 처제 한 4분의 1의 속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 예전에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다고? 보통 성인 여성의 준비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 나를 대충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아 화장했을 때가 훨씬 더 예뻐요 아름답고요 그래서 아 성공적으로 화장을 잘하고 왔구나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냐면 우리가 공들여서 준비한다는 게 두 시간 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귀하죠 나 24시간 중에 두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의 외모를 가꾸고 또 나의 만나는 그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아내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잘 단장을 해서 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야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각자에게 우리는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주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열심을 내는 것 같다 라고 할 때가 있고 누군가는 볼 때 아 나는 상대적으로 이 정도밖에 시간을 못 내는데 혹은 이게 내 최선인데 혹은 나의 지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병으로 인하여서 더 시간을 낼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라는 어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 모든 걸 다 알아주신다는 분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그 안에 잘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이미 공들여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고 그렇게 생명을 전해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리고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좌절할 때도 무기력할 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앞으로의 과정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기는 자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시간, 기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일컬어서 성경은 승리라고 말씀하시죠 유한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모든 자들이 아니라 누구죠? 바로 이기는 자에게 모든 것이 상속되어진다라는 건데요 유한계시록에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승리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를 위해서 공들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망 가운데 오늘 현재를 살아내는 삶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현재를 버텨내는 그 삶을 성경은 이기는 삶이라 규정합니다 유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또 유한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결국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앞서 6절에서 보시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알파 오메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분명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 그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더불어서 유한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장면인데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자신은 우리의 전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같고 꼭 필요한 것을 드릴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의 그 새로움이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이 게시록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2223개 드로잉으로 표현한 바다라는 것인데요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굉장히 큰 옆에 보면 사람이 있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도요 네 그런데 보시면 하나하나 낮장으로 되어 있어요 낮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제가 바다를 그렸다고 했으니까 바다겠죠 윤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 권세진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분은 동양화가입니다 즉 먹으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먹이 가진 동양화만의 약점이 있어요 즉 이 먹으로 채색을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흐릿하게 나온다 두 번째는 금방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왔던 것이 이렇게 작은 조각조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채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이 갖고 있는 자신의 한계 그 약점은 완전히 지워질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른 어떤 질감의 그런 재료로 만들었던 그런 그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감명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부딪혀서 작심삼일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너에게 있는 그 약함, 부족함, 또 뻔하게 반복되어지는 습관 그것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새롭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말씀, 예배, 우리의 관계, 우리의 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입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길 애쓰고 결단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완전한 새로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